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를 세울 때 스마트 원칙을 사용하면서 목표를 세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원칙은 어떤 거냐면 SMART, SMART, S, Specific 목표가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여행을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프랑스로 여행을 가겠다 이런 게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격증을 따겠다가 되겠죠. 어떤 자격증, 토익 점수를 따겠다 혹은 IT 관련된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저러브,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운동 팔굽혀펴기를 50개 하겠다 열흘 동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 기반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성적, 토익 성적 800점 이상 넘겠다 이런 게 되겠죠. 자격증 3개 이상 따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측정 가능한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욱 더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Achievable 성취가 가능한 달성 가능하면서도 약간의 도전적인 목표를 작성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무 무턱대고 할 수 없는 거 차를 사겠다, 집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그런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좀 달성이 가능한데 약간 도전적인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명한 목표 세우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한 3개월 안에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목표를 생각해서 다이어트 한 2kg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괜찮겠죠? 2kg 정도 다이어트를 하겠다 약간 도전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렵죠. 그리고 독서를 2권 이상 읽겠다 보통 독서를 2권, 3권 읽는 사람이 일하면 한 4권, 5권이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뭐 일기를 쓰겠다, 일주일에 2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내가 많이 안 하던 건데도 좀 할 법한 약간 달성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도전적인 이런 식의 Achievable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Result-Oriented, 결과지향적 즉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목표를 세웠으니까요. 이 목표를 달성했다,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로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살을 2kg 뺐다, 혹은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역시 다 연결이 되지만은 좀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해서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들로 가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까요? 좀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 그 결과를 얻거나 실패하는 거 이런 쪽으로 명확히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시간 제약적, 기간 안에 완료를 할 수 있는 Time Bound 중요합니다. 그냥 목표만 세워놓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 수상을 하겠다, 영화제에서 영화 수상을 하겠다, 뭐 상을 타겠다, 이런 것보다 2022년 안에, 2023년까지 내가 몇 살까지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 제약적으로 시간을 제한을 걸어놓는 Time Bound를 해놓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하지만 좀 더 도전적인, 그리고 결과지향적이고 시간에 제약을 두는 그런 현명하고 이쁜 스마트한 목표를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